우리는 현재 인공지능 AI라는 기술의 새로운 지평선에 서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AI는 의료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AI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 AI는 학습 프로세스를 개인화하고, 최적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로 학습하고, 자신만의 경로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AI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은 우리의 이동 방식을 바꾸고, 도로 안전을 높이며 배출을 줄일 것입니다. 넷째, 자동화와 AI의 도입은 일터에서 업무 방식을 변혁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AI에 의해 처리되며, 인간의 역할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공지능은 개인화된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학습하고, 구매 결정을 돕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여섯째, AI는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식량 부족, 그리고 질병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마트 홈 기술에서부터 개인 비서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현명하게, AI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면, AI는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 관리한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맞이해야 합니다. AI가 가져다 줄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혁을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과 혁신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AI의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 있어 준비시켜야 합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이해하며,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관찰자에서 창조자로, AI와 공존하는 지혜로운 생각하는 인류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혁신을 이끌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윤리적 기준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 가치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최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과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AI의 무한한 잠재력 앞에서 우리는 혁신적이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앞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자외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민주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도구로 남으려면, 기술적 성취만큼이나 윤리적 고려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AI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함과 자유가 존중받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현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AI의 잠재력을 마주하며, 우리는 복잡한 윤리적 질문들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화의 공생에서 얻는 이 점을 최대화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우리는 그 사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원칙들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 있는 사용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AI와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끄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AI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만 합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AI와 함께 성장하며,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의 사용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평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경제와 사회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닌,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 기술 발전과 인류의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그리고 윤리적인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균형이 있는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AI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